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게 다 작업이 위조 투표지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제조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선거관리비원회의 생명줄은 뭔가 하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만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 직접 날인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와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80여 일 정도 남았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정부를 촉구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그런 기적이 기적같은 일이 이번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발생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성을 할 겁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제가 이 방송을 이런 방송을 저의 방송 전체 한 50% 정도로 할애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걸리고 대한 국민들의 이름들 그야말로 구명줄하고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민호 교수께서 다른 신문도 아니고 동아일보에 도장을 직접 날인해라 투표관리관 도장 인시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아 도장 직접 날인해라 위조투표지 만들지 말고 도장 인시하지 말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라 이렇게 대학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하단 에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 인시해 말고 직접 날인해야 이렇게 외부기고로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1965년 부산 사람이고 고시 출신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성대에서 하기를 하신 분이네요. 사전투표에 따라 선거의 당락이 좌우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투표 못지않게 사전투표에 대한 철저한 선거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시민의 민주적 정치 역량이 큰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은 사전투표 결과는 쉽게 낙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의 선거인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지만 투표하면 넣거나 관외의 선거인이 투표지를 관외의 사전투표함에 잘못 넣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관외의 사전투표 의품투표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의 철저한 관리고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에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선거관리는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후에 일렬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 교부하라고 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도장을 인쇄해서 교과하는 것은 맹백한 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투표용지의 위조 변조를 막아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들 국가보다 더욱 철저히 투표용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개인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 투표용지가 정당하다는 것을 진본임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조속한 조치를 당부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생명줄이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해야 되고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후보의 여러분들 부활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예고편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공병호 tv에서 3만 7453표를 훔쳤고 그리고 20개 관내 사전투표 진교훈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와 거소 투표 득표수가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의 따불 2배로 국민들에게 발표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진교훈이 100표를 받으면 200표를 받은 것으로 사기를 쳤고 300표를 받으면 따불인 600표를 받은 것으로 사기를 쳤다. 그 사기를 어떻게 쳤냐 따불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고 그 과정에 3만 7453표에 위조 투표율을 만드는 것에서 조금씩 빼내가지고 동마다 모두 다 본인이 직접 받은 것만큼 표를 더해줘가지고 국민들에게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자료를 다 공개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꼼짝달싹하지 않고 입 다무는 것은 선거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 대통령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호각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이해하고 또 윤 대통령이 오늘 소개한 것처럼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높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선거 부정 문제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덮은 것은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간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3,508개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두 다 도장집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도장 이미지 인쇄도장을 이용해가지고 전국에서 마음대로 부정선거에 사용될 수 있는 위조트 표지를 만들 수 있고 그 위조트 표지를 만들 수 있는 빵빵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음대로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해 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실상이고 대한민국의 범죄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4월 10일에도 할 거고 앞으로도 할 그런 범죄 행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민호 교수님이 참 고맙게도 이렇게 힘을 서로가 더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니까. 김민호 교수님이 그 쓴 칼럼에 대해서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모두 고소해야 됩니다. 과거에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고소하고 직위해제해야 됩니다. 37명이 찬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걸 그냥 그대로 용인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감방 가야 됩니다. 36명이 찬성인 겁니다. 법에 명시된 투표관리관 날인 제도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투표관리관 날인을 투표위원장에 직접 날인하게 해야 됩니다. 왜 투표관리관 날인을 투표용지에 자동 인시합니까? 왜 투표관리관 제도를 무력화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기고문이지만 이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전선거 제도를 없애버려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소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좌파 집권기 투표는 기본이 조작 부정투표였는데 새삼스럽게 뭘 또 유시민 씨가 나와서 180석 딴다고 떠벌리고 더블당에서 비밀 유출된다고 한소리 하니 한동안 TV가 안 나오다 선거가 끝나니 등장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부정투표 즐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및 개표시 성폐의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가 많은 바 사전선거의 관리의 중요성이 큼으로 선거인 명부 수작업을 기재케 하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수작업을 하고 선거관리관 사인 날인과 바코드 표기를 바꿔야 됩니다. 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데 관리 부실을 용인하는 현실성을 인정하는 선거관리는 엄격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개표의 시간 단축보다도 효일보다도 공정한 개표의 무게에 두는 것이 전산관리체제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폐지에 대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